자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번 문제부터 저랑 같이 풀어볼게요. 전자기파 파장에 따른 분류다. X선 리모컨에 이용되는 건 적외선이죠. 자외선 살균기능 2번이 맞죠? 나머지는 다 틀린데 한 번씩 보면은 감마선 마이크로파 감마선이 파장이 짧고요. 진동수는 가시강선이 라디오파보다 크고 진공외선 속력은 C로 모두 동일하다. 라고 해야겠죠.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여기 보면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은 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느려지는 거죠. 속력 변환 다 맞고요. 2번에서는 이렇게 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짜 힘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았다면은 속도 크기만 바뀌고 방향이 바뀔 수 없겠죠. 방향이 바뀌려면은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니까 니은 번 틀렸고 운동 방향 변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만 맞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호의 수소문자 모델에서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죠. 그래서 파장이 짧은 순서대로 DCBA 이렇게 답하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우라늄이 바름과 크립톤으로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235 더하기 1은 141 더하기 92 더하기 3 되어야 되니까 기억은 3.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숫자를 외우고 계실 거고 두 개로 분열됐기 때문에 핵 분열이죠.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발생한다. 디귿은 맞습니다. 정지한 용수철저울 눈급갓이 0인데 여기다가 추를 매달았더니 10으로 늘어났다라는 거는 이 추의 무게가 10이란 얘기고요. 용수철저울의 무게는 2N이니까 2N, 여기서는 장력이 2N일 거고 거기다가 10N짜리, 즉 1kg짜리 하나 매단 거니까 여기는 12N이겠죠. 당연히 둘 다 정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알짜 힘은 0입니다. 피가 용수철저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의 무게 2N 플러스 추의 무게 10N, 12N 맞고요. 추의, 추의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 반작용일 수는 없죠. 작용 반작용은 목적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인 동일한 두파동이 쭉 와서 중첩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보강간섭 지점이죠. 정 가운데 진폭이 증가했으니까 보강간섭이고 그러면 4분의 람다마다 보강, 상쇄, 보강, 상쇄, 보강, 상쇄 이렇게 번갈아 나타나겠죠. 보강간섭 지점은 계속해서 진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이가 변하게 됩니다. 변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상쇄간섭 지점이고 XY는 보강간섭하는 지점, Q는 XY가 보강간섭하는 지점이다. 맞고요. R은 상쇄간섭이다. 맞습니다. B, C가 답이 됩니다. A가 탄 우주선이 정거장 P에서 Q를 향해서 운동하는데 A관성계에서 B의 속력은 0.8C다. 뒤로 0.8C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P, Q 사이의 거리는 L이다. A관성계에서 L이다라고 했고요. B관성계에서 P, Q가 정지했으니까 B가 봤을 때가 고유 길이. A가 봤을 때는 길이 수축이 일어났겠죠. 그럼 B가 봤을 때는 고유 길이라고 했을 때, L0라고 했을 때 A가 본 길이보다 더 길게 보일 겁니다. A가 봤을 때는 수축됐을 테니까. A관성계에서 P의 속력과 Q의 속력은 B관성계에서 정지했기 때문에 A가 봤을 때 P, B, Q 다 똑같은 속력이겠죠. A관성계에서 A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남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죠. 틀렸고 B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해야 되고요. B의 관성계에서 L0은 L보다 크다. 맞습니다. 자기화 되어있지 않은 물질 A, B, C. 각각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 하나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자기력선 나오고 있으니까 N극이죠. 들어가니까 S극. NS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할 거고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되어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강자성체, 하나는 상자성체. 그런데 이렇게 자기력선이 많은 쪽이 강자성체겠죠. 이렇게 적은 쪽이 상자성체일 거다. 그럼 자동적으로 A는 반자성체. 기업번 맞고 A, C는 반대방향. B, C가 같은 방향. A랑 B, C는 반대방향이죠. 니은 틀렸고 B, C 사이는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자, 답은 기업. 자, 답은 기업. S B, C